아 그러시군요. 전혀 한국말인... 음 저는... 아니 그래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. 공부 열심히 해서 그치? 그리고 다일링? 아하 다일링 그러시군요. 우선 들어가시죠. 아 네. 아 안더슨 커플은요? 지금 투어 시작했대요. 아 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3시간 동안 이곳은 두 분만을 위한 공간입니다. 저는 계속 두 분 옆에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. 우선 식사부터 하시죠. 시 갤러리 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아니요. 그림부터 돌아보겠습니다. 와우, so beautiful. 내가 예전에 R.A.에 있을 때 그때 my heart so broken. 아, so sad. 그래서 그때마다 브로드를 찾아갔고 그림들이 내 마음을 터치해줬고 그때 많은 그림들에 대해서 스토리, 스토리 하기 시작했어요. 그 도서관에 핫도그 굉장히 맛있었는데 예전에 핫도그achtet 아직도 생각이 나요. 스토리erst! 감사합니다.